이거요? 이거 먹어야지. 이게 제일 좋은 거야. 이게 제일 맛있다고요? 이게 약간 어구적 어구적 하면서 씹히는데 은근 고소하더라고. 거자야. 거자라고? 이거 어디 그거랑 다른 거네? 정말 맛있게 전체적으로 먹고 맛을 아주 불쾌하게 끝냈어. 마지막을. 결국에 오늘 아침 식사는 되게 불쾌했던 것 같아요. 어제 왔던 곳인데 또 좋아. 날씨가 진짜 많네요. 또 좋아 또 좋아. 세상에. 잠깐 우리 그 와중에 현진이랑 좀 인터뷰를 좀 나눠볼게요. 안녕하세요. 내 손을 살짝 저기 걸쳤어. 발톱이 상당히 날카롭네. 제가 인터뷰 나눠볼게요. 어디 사는 누구세요? 예. 아 어디 이것만 관심이 있군요. 깜짝 놀랐어요. 내가 또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먹을 걸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가오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아무거나 막 자꾸 먹을 걸 갖다 주면 저는 정말 드리고 싶었어요. 죄송합니다. 인터뷰는 여기서 마감할게요. 현진과 저를 알아봤습니다. 네. 그럼 어디 내려갈까요? 내려갈까? 가면 되지. 가자 가자. 고마워. 고마워. 고르기야. 기대만. 아 – 제가 최종 택해 – 아이고. – 아이고. – 아이고. – 바람에 물는骐. – 아니요? – 가리 inte volte. – 짜증나. – 형 나 이거. – 해줘야겠어. – 나를 줘. – 내가 죽지겠어, 나 줘 나 줘 나 줘. – 나의 쥐어. – 내가 죽지. – 아아악 아아 아악 아아아아악. – 아아아악 아아악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. – 아아아아아아아아악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실축하 삼 la 감소 거대한 자연 앞에 몸을 맡긴 짜릿한 시간. 다음 주엔 우리 앞에 어떤 여정이 펼쳐질까요?